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드디어 내일 소렌토가 정식 출시가 됩니다. 작년부터 1부 영상을 시작했죠. 지금까지 30여 편의 영상으로 4세대 소렌토 엔키포의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소렌토의 소식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정이 들었던 차량인데요. 내일 정식 출시가 된다면 시승까지 해보고 소렌토와는 당분간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런칭과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며 오프라인 행사는 전혀 없고요. 온라인으로 런칭이 되는데 오전 10시 30분경에 기아차에 접속을 하시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총 4분이 나와서 온라인 런칭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인데 소렌토 차량에 대한 설명 부분 그리고 직접 시승해본 시승 느낌까지 알려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장에서 보통 대규모 런칭 행사를 볼 때마다 조금 좀 재밌게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차가 과연 온라인 행사를 어떻게 준비했을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소렌토의 주행 영상이 네이버 카페, 클럽, 링크포이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랜저 IG 3.0 차량으로 소렌토의 영상을 담기 위해서 쫓아갔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포츠 모드였다고 하는데 음? 기대보다 넉넉한 출력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실제 도로에서 보면 딱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소렌토만의 강점인 묵직한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바람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요. 광각으로 찍히다 보니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해외에서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범퍼 하단부가 마치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면서 돌출된 입에 대한 디자인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지금 이 사진인데 하지만 실제 차량에서는 이 부분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각도에서 보신다면 조금 돌출된 느낌이기도 한데 입체적인 디자인 패턴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서 본 신형 소렌토는 많이 걱정하셨던 돌출된 입 디자인은 보이지 않고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측면부뿐만 아니라 정측면부에서도 돌출된 입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는 세 가지 포인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가니쉬 디자인이죠. 앞바퀴 위에 마치 도마나 물고처럼 생긴 가니쉬 두 번째는 1열과 2열 하단 부분에 크롬 가니쉬가 길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필러에는 상어를 연상시키는 유사한 느낌의 가니쉬가 포인트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포인트 디자인이 삽입이 되면서 SV가 좀 심심한 면이 있는데요. 특히 측면부의 디자인이죠. 이러한 측면부의 디자인을 지루하지 않게 보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렌토가 평범한 아저씨처럼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면요. 신형 소렌토는 헬스장에서 몸을 잘 다부진 몸매를 만든 그런 좀 젊어진 청년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촬영된 영상도 참고하시고요. 브레이크 등과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의 작동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의 작동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 말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을 위해서 방향 지시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후면부에서 보니 세로 타입의 텔램프는 동사의 텔롤라이드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자동차의 펠리세이드와 좀 더 닮은 느낌입니다. 펠리세이드와 제법 비슷한 느낌이죠. 후진등은 어디서 제공이 될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위장막 차량의 소식을 알려드릴 때 후진등의 위치 때문에 제가 좀 고생했던 부분인데 후진등은 범퍼 하단 부분에 제공됩니다. 리플렉터 하단의 투명한 네모 부분이 보이시죠? 바로 후진등의 위치입니다. 후면부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리어와이퍼가 보이지 않죠? 리어와이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보조, 브레이크 등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리어와이퍼가 없다 보니 깔끔한데 좀 심심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와이드한 느낌의 크롬 가니시는 마치 두월 머플러처럼 보이는 요소죠. 조금 과도한 느낌도 있지만 세련된 느낌의 엉덩이, 힘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실제 차량을 보지 못했는데 전고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보니 좀 작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아비처럼 좀 웅장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직접 보더라도 이렇게 웅장한 느낌은 없을 것 같은데 중형 SUV가 사실 대형 SUV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안정적인 느낌의 그레이톤 실내는 보기만 해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을 포함해서 잘 만든 것 같은데 2월의 승차감은 어떨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실제 시승해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분명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신형 소렌토의 전장은 전체 길에서 10mm가 늘어났죠. 이 부분은 1cm뿐이 안되는데 실내 공간은 수치 자료로 제가 확인해보니 61mm가 늘어났습니다. 한 6.1cm죠.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장, 전고, 전폭도 아닌 휠 베이스 축구인데 이 부분이 35mm가 증가했습니다. 2월은 기존 소렌토 대비 무려 93mm가 넓어졌는데 기존 소렌토보다 늘어난 부분 레그룸 기준으로 14mm 그리고 93mm 여기에 3열은 좁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6mm를 더하게 되면 즉 6cm 정도의 실내 공간이 커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을 말씀드릴 때 꼭 생각나는 부분은 글로벌의 모든 제조사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실내 공간만큼은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수입 대형 SUV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열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부분은 시승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2열 공간엔 다른 사진도 볼 수 있는데 시트의 패턴이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파이핑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상위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차가 출시되기 전에 짧은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렌토의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달라진 점을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시승차가 얼른 구해줘야 할 텐데 열심히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K5가 정식 출시가 되고요. K5에 달라진 엔진룸 그리고 하체 부분을 박병일 명장인과 함께 알려드렸었죠.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요. 이번에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며 감히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쁘신 분이라서 사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독자분들이 원하셨다면 당연히 부탁드리고 또 달라진 4세대 소렌토에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세대 소렌토 소식을 30여 편의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제공해주는 네이버 카페, 클럽, 엔큐포와 함께 콜라보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움직여서 소식을 전달해드렸지만 빠른 정보가 필요한 지금은 콜라보를 통해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소렌토와 관련된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정싱 런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요. 추가로 확인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발견하세요. 영상으로 추가 소식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시면 연목구름 채널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요. 신차 소식을 포함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렌토 실차 소식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소렌토가 완전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가 되었던 티저를 영원히 못 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티저 영상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